다른 캐릭이면 몰라도 사일런트로는 가볍다 금요일이네 슬슬 이제 TMI도 쿨타임 됐는데 까까 음 슬슬 대단원을 먹지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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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땡이 컷 중땡스 이스 흐아 집중스 대단원 각이 안나오네 나오겠냐고 나오겠냐고 중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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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호 대단원 잡아봤네 잘 못썼다 실수다 실수 더 실패 비 RD 흠 흠 흠 흠 흠 상자 보면서 제거하는게 제일 약겠죠 배단원 이니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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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차로운 피라미드가 뿌리가 맛있네 얏땜에 딸야꼬미네 선잰 진짜 나와버리네 진짜 나와버리네 하지만 잡아죽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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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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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트로피 엔트로피 야비 아유... 왠전... 반사신경 하나 뜨면 끝인데 엔트로피 엔트로피 개미가트 사일런트 개미가트 사일로 개미가트 사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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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공객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단원 발사. 종학. 열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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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ied. 열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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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오르랑 내리랑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똥중 순환덱의 마스터피스는 역시 집중이다 집중이 없었으면 지금의 전략가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릴까 말까 오리에도imiento 오리엔터 사롱 Charm 한장 덜 지웠네 그래도 이번엔 전략가가 강화가 돼있다 한장 더 지워야 딱 맞긴 해 불편한거다 불편한거 추워 추워 좌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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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는 필요 없잖아 강화할거 제비밖에 없다 열쇠 먹을걸 여기서 강화 필요한 카드 나올수도 있어 열쇠 먹는게 맞긴 했을거니 이스라엘 아이아이 아잇 보라이 같은 베타돈 Saudiine cód4 Hey 1 그릇 탈출구 탈출구 에반데 응 영채화야 응 영채화야 사일런트 밤에 안들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죽이고 싶죠 근데 영채화죠 영채화라서 딜 안들어가죠 화났죠 앗 메임 와 36 딜 너무 무섭다 이제 누가 어리석지 맞대 c 예 오 까먹어버렸다 비는 방법 또 잘못 눌렀어 호기심이 뭐죠? 호기심이란 파워 카드를 쓸 때마다 힘을 얻는 능력입니다 제 덱에는 파워 카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호기심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 자꾸 실수하네 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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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도와주세요 사엘토리님 강화할게 없다 익혀봐야 생존자 호호 호호 광기 넣으면 영체바에 광기 들어가서 별로겠지 아 아 아 하호 호호 흠 영코고개 쏘옵 스윗 힘팽냐 빌덤이라도 덜 맞고 싶었겠지 이 사일런트 액에서 조금이나마 헛헌하고 싶었겠지 아이 뽑을 카드 덤이 한 장 남는 거 열받네 아이씨 돕고 영체와는 어차피 다 쓸 거고 영코제비 나오면 훨씬 편해지죠 영체와 안나와도 포션 쓰면 된다 그리고 나왔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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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대단호 난 쳤네 김장아 니가 졌단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이렇게 퍼주고 나면 섬탑에는 뭐가 남죠? 디펙트가 남습니다 오늘도 혼자 섬탑에 남아있는 그 로봇 싱싱함 눈피 나왔을 때 터졌다 그 로봇